파이팅 안 해요 서로? 네 너무 정신난다 그래 승부욕이, 승부욕이 있는 거 진짜 이게 비즈니스 남미와 신남매의 차이죠 오케이 준비 시작! 서태지와이든? 사장님! 이하늘섬 빅뱅 뭐야 왜 저래? 뭐야 왜 저래? 샤샤샤? 아 트와이스 자 레몬? 레몬? 오 보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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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이거 진짜 잘했다 속담 원수는 무슨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요? 정답 이야 잘한다 찬양아 맛있게도 졌어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우리 신남매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야